한국 오픈도어 선교배가 이달 말까지 테러 위협으로 시달리고 있는 시리랑카를 위해 긴급 기도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오픈도어는 시리랑카에서 여전히 테러 위협이 있고 테러에 대한 보복이 곳곳에 일어나고 있다면서 교회와 피해자들의 회복이 하루속히 이뤄지도록 기도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시리랑카에서는 지난달 21일 부활절에 교회와 성당, 호텔 등에서 발생한 연쇄 테러로 25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